이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또 사랑도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는 이 정을, 정을 나누는 그런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요. 그런 사랑이 오고 가면요. 추운 날씨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왠지 따뜻해지잖아요. 가슴이 따뜻하면 날씨가 추워도 따뜻해져요. 그래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살고 싶은 저 코미디언 김성남 인사원입니다. 네. 가수 이란입니다. 자, 오늘도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청을 나누자고요. 네. 자, 오늘도 물론 가슴이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들이 출연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 그럼요. 자, 그럼 맨 먼저 우리 노래하는 배우 이상곤씨의 노래를 들으셨으니까 네. 이번에는 또 아리따움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이라고 하니까 여성인데요. 이분은 노래만 들으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가창력이 좋아서요. 아, 참 멋져요. 여성 가수인데도 뛰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면 되면서요? 네,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굽니까? 아, 김현미씨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간다, 간다라고.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사랑받는 게 나를 돋아볼하고 내 전난 사랑 사랑에 tsOR buys게 보이나요? 지난만 추억 들을 처음 끝인가요? 쳐놈 Juliet 우리는 eight начинаet 그리러가 congr한찮으신 것 scientist 꼭 Dabei 오늘도 내 눈을 잊혀져 작은 te.com 하늘 없이 그리는 눈물은 더 이상 멈추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냥 순정한 이런 말이잖아요 날 홀로 남겨둔 채 떠나지 마 그것은 강력한 날 또는 싫은 것 나를 두 분 떠나간다 나를 버려 두려워 나 홀로 남겨둔 채 방에 떠나간다 그대 간절한 나 우리의 사랑이 되도 끝나간다 다시 보던 그대 그대를 미워하려 나도 떠나간다 그대와 하늘의 거리나 건 이제는 추억만을 남겨둔 채 내 마음을 그대로 그리며 나 홀로 이동이 많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대의 마음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날 홀로 남겨둔 채 떠나지 마 그대 간절한 나 또 싫었던 날 두 분 떠나간다 나를 버려 두려워 나 홀로 남겨둔 채 방에 떠나간다 그대 간절한 나 우리의 사랑이 되도 끝나간다 다시 보던 그대 그대는 그대를 미워하려 나도 떠나간다 나를 떠나간다 그대를 믿고 나 홀로 떠나간다 그댈 향한 마음 이제는 너와 주워 쓰리 쓰리 떠나간다 그대 간절한 나 우리의 사랑이 되도 끝나간다 그대 간절한 나의 사랑이 되도록 감사합니다.